아직 저도 모르는데 봐봐요 일단 바지 좀 갈게요 자 여기서 여기만 볼게요 비니, 베트남 모자, 캣 모자, 묶기 모자, 멋있게 타기 이거 고르면 그냥 타는 거야? 모자 없이? 오케이 꿀 그러면은 그럼 내가 번호를 고르는 거죠 난네는 1번이 저니까 1번 1번 뭔데? 비니스부터 타보게 우리 선생님들 중에 비니스부터 타보시는 분들이 있나요? 나 썼 땐 절대 모자 안 쓰는데 비니스부터 타다가 벗겨지면 다시 사다리 타가지고 선택해서 처음부터 타게 해요 근데 벗겨지면은 벗겨지면 다시 사다리 탄다고? 응 안 벗겨질 때까지 그럼 5번 다 하면은? 네 계속 와 탈락 나중에 벌칙? 벌칙 뭐야? 벌칙 뭐야? 벌칙은 언제부터 있었어? 벌칙 벌칙은 언제든지 만들어지고 이거는 그냥 친선경기일 뿐이야 난 미니스부터 탈 수 있어 하, 오 하연 L, L업 3번, V업 3번 VW 3번 홀 3번 루키 루키 모자를 눌러 쓰고 이리저리 부딪쳐 아파도 준비 준비 괜찮은데? 하연 얘가 한번 했다 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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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연 액션 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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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뭐잠서 못하겠다 이걸 히힉 난 미니 쓰고 틀 수 있어 다음 사다리 타기 번호를 골라주세요 3번 3번 토토 뛰우자 저거는 안 벗겨 지금 할 수 있어 나 우선은 가위 자제? 어떻게 쓰는지 상관없죠? 세영이 형님이 준 건데 뭐 웃기면 안 해? 이러면 어떻게 브이옵을 하지? 브이옵을 살살하면 돼 저거 더 올게 어떡해 이거 걸려 저 ㅇㅈㅓㅓㅓㅖ 너무utor대 위험해 지금 우리 시원하게 강조해 overweight 스테속치 땡 이거 먹으면서 어딜 자! 난 4팔이니까 4번 뭐는데? 멋있게 파이팅 멋있게 파이팅 멋있게 파이팅 난 이번에 운이 되게 좋으려나 봐 지지 않는데? 이러면 완전히 다 통과하는 거 아니야? 자 회원님 우리 같이 탈까요? 그렇지 물도 해봐 산책 갑시다 내려오고 두 번 오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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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예 끝났습니다. 한 번 더 한다고? 끝났는데 왜 더 하자고 해? 내가 저걸 하고 가는 게 되게 궁금해요? 아쉬우니까. 근데 이건 솔직히 진짜 캐오봐야 이건. 이러고. 아 저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모자 쓰고 타면 안 돼요. 스피닝 탈 때 이거 캡 모자. 캡 모자 하나 줘봐요. 캡 모자 쓰고 쓰시면 안 돼요 이거. 모자 쓰시고 타면은 이거 타다가 어떻게 모자 쓰고 탔. 그때 모자 쓰고 어떻게 탔어요? 모자 쓰고 탈 수는 있구나. 근데 V 옆을. 아니 이렇게 날라왔는데 제대로 안 탔구나. 세 번째. 꽉 트이고. 네. 이렇게 하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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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네. 네. 그렇습니다. конт